까일 뮤즈 까칠한 힐링 여신이에요 비가 계속 오고 있었는데 이날은 화창해서 밖에 나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신종으로 나들이 나왔는데요 브런치를 먹을까 해요 네, 늘보 요번과 함께 세컨드 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너무 예쁘죠 파란데 신종호수 물이 흙탕물이에요 지난밤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선한 샐러드 셰프의 픽이 있었고요 1층 실내에는 이렇게 막 구워져 나온 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닝 세트를 먹어볼게요 점심때 또 맛있게 먹을만한 메뉴가 많이 있었고요 여긴 포토존인가봐요 우리 늘보요봉 예쁘게 자리를 잡고 찍고 있습니다 자, 이쪽으로 오면요 네, 단체석 블루블루 한 개 여기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신종호 뷰가 이렇게 펼쳐지는 예쁜 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은 컵도 있고 네, 여기 있는 라운드 테이블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힐링 여신들 저기서 사진 한번 찍었어요 하늘이 다 있죠? 루프탑에 올라가보면 이렇게 가죽 단위로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오픈 샌드위치 샘플 롤란드 아메리카노 찌근청 브런치 세트 맛있군요 맛있겠다 어, 아쉽다 신종호 물이 흙탕물이에요 원래 파란데 아쉽고 비가 오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브런치 다 먹고 신종호 잠깐 산책을 했어요 연꽃이 예쁘게 많이 피었더라고요 자막이 조립해서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응 더 먹고 싶어 그러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히히히 너무 뜨거워 뜨거워야 돼 진짜 뭐해 왜 먹을거야 이거 진짜 맛있어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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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진짜 해식구아? 맛있다 오늘의 나무들골씨가 저한테 한우를 꼬셨어 ㅋㅋ 어제 나무들골씨가 저한테 한우를 꼬셨어 ㅋㅋ 내 한우 대신 브런치 먹으러 갔어 ㅋㅋ 한우 맛있어 ㅋㅋ 나도 먹고싶었어 ㅋㅋ 우리 동네만 갔는데 너를 멀어가지고 ㅋㅋ 나중에 우리 동네에 있는 한우 먹으러 가자 ㅋㅋ 응 알았다! 이거 오늘 브런치 자기가 썬거야? ㅋㅋ 응 결제 뭘로 했어? 일단은 애플페이도 결제하고 일단 입금할까 ㅋㅋ 그래? 잘 먹을게 ㅋㅋ 보내는 거 인증돼 ㅋㅋ 그냥 인증돼 ㅋㅋ 저녁끝끝끝끝 올빔라 내장끝끝끝 택시 첫번째 나한테 기댄는 게 좋지 ㅋㅋ 너 같다 ㅋㅋ 나한테 기대있는 게 좋은 거예요 ㅋㅋ 본인과 자신감이 더 좋은 거예요 ㅋㅋ 우리 자기한테 기대서 ㅋㅋ 시원한 여기에서 ㅋㅋ 끼얹는 다음에 하나의 제풍은 그런 만에 만에 를 본다고 ㅋㅋ 맛있다 산타는 하지마 무슨 짓이야 공부장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어서 클리어 했어요 저는 이제 브런치를 먹었으니까 디저트를 먹으면서 커피랑 마실게 쇼콜라 초코큐브 아 맛있겠다 겹겹이 쌓인 것 같아 음 망고 컵케이크 너무 맛있겠죠 말도 너무 귀여워 행복하자 울지망고 다음엔 이것도 먹으러 와봐야 겠어요 기저귀 교환되도 있는 깔끔한 화장실이네요 세컨드원 시그니처 티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향기도 맡아 볼 수 있구요 오랜만에 브런치 데이트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